아마 최근 근대에 와서 이렇게 대북특사 활동이 성공한 적 특히 미국과 이렇게 일거의 모든 것이 일괄타결 패키지 딜이 된 것은 최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도 비서실랄도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 초강대국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초강대국이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런 다자외교를 우리나라 주도로 한 적이 있었던가?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은 운칠, 기삼하는데 운구, 기구한 것 같아요. 운구, 기구는? 저렇게 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도 좋고요. 운도 좋고. 타이밍이 딱 맞고요. 절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경제가 좋아졌는데 중국 등 경제 제재 압박이 트럼프의 의거에서 얼마나 오니까 견딜 수가 없죠. 오래 얻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 사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마당이 500여 개가 넘고 핸드폰이 50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니까 정보가 흐르니까. 인민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은 나는 핵 보육의 최고 지도자다. 여섯 번 핵실험을 했으니까 나는 손에 달 거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해서 경제 부흥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되고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가 있죠. 지금 자기 재선 캠프는 있죠. 자기 지지도가 30%대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이번에 특히 공화당이 센 펜실바니아주에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줬어요. 민주당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젊은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은 하나 가지면 시사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구를 찾고 또 국내 문제도 포로노 배우 스캔달 러시아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돌파구를 찾는데 제일 좋은 게 세계적 재앙을 제거하고 미국 본토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둘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둘이 다 성격이 또 비슷하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임기초, 문재인 정부 임기초 이것도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절묘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만에 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합의가 진전되기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쪽이 자꾸 교체가 돼버린다든가 이쪽이 된다든가. 그런데 아직 이번에 잘 됐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만들어 내기도 힘든 상황이 딱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필 올림픽 그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운이 맞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주어진 운을 제대로 잘 활용해서. 운이 나쁘면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이건 뭐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운이 온 걸 잡는 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저한테는 운이 안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운이 20년 전에 왔죠. 아니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운이 오고 싶나요?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난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거 좋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답게 대국민 사과도 진솔하게 하고 했으면 좋지. 그래서 지금 아몰투랑 한답니다. 아몰투요? 아몰투. 나는 몰라. 다 모르고. 이것도 몰라.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몰투라고 그러던데. 아니 영포 빌딩 지하 벙커에서 기록이 다 나왔고. 또 자기 측근, 형님, 친척들이 다 부러졌고. 어떻게 MB만 몰라요. 그것도 참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재주 특허장이다. 특허 받아 놓으면 참 좋을 거예요. 구조영장은 소고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어요. 영장도 아마 검찰이 자신할 수 있는 부분만 아마 담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도 사자방 같은 것은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 걸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 관련해서 해외 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모르죠. 들었는데 모르시는 건 뭡니까? 어쩌면 듣긴 들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자원 얘기야. 진짜 이건 형제간에 너무 한 거고. 생각해 보세요. 박영준 차관은 저도 장관도 해보고 비서실장 해봤지만. 아니 차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예산, 기업들의 돈들이 나가서.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없어져버렸어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로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없어져버렸어요. 아마 MB 창고로 들어갔겠죠. 박영준 차관이 아프리카 담당이었던 것 같고. 이상등 의원은 중당미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MB가 직접 갔고. 크니까. 거기가 제일 큰 게 있었나 봐요. 역할 분담을 지역별로 해가지고 잘 보시면 중동 지역을 자주 대통령이 시절에 직접 갔고. 이유로 찾아갔죠.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있으면서 중동건설을 많이 해봤으니까 돈 매건을 잘 알겠죠. 그분이 그거는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뭘 몰라가지고 국정농단을 했고. 그 머리가 뻥쿨하란 말이에요. MB는 돈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돈 벌려고 대통령이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제 끝에 가서 그걸 좀 밑에 참모들에게 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좀 골고루 나눠주면서 너도 먹고 살아라 했으면 이런 달이 덜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0% 자기만 먹어버리니까 측근들이 다 이실짓고 하고. 왜 그 장부는 또 영포 빌딩에 갔다가 제압방에 숨겨놓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는 그 실무자들을 MB가 못 믿으니까 물으면 답하려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사실은 없애버려서 진작에 없었어야 되는 건데 물어보니까요. 그렇죠. 믿지 못하니까. 돈 어쩌냐 하면 제가 얼마 어디서 가지고 와서 빵집에서 2억 받아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물에 내놔야 되니까요. 자기가 안 먹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못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격벽을 쳐서 서로 정보가 통하지 않게 하다가 이번 한꺼번에 쳐다놨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터진 나오면서 막을 수도 없게 된 것도 있고. 아니 저쪽에서도 저렇게 했네? 이쪽에서도 이렇게 했네? 그런 건 또 처음 알았을 거예요. 서로들. MB가 돈 먹는데 귀신이고. 딱 부인하는데 귀신이에요. 나 몰라. 뭐든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죠.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분량으로. 아몰투. 아몰투. 하여튼 해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려는지 그게 문제고. 그러나 역사는 밝혀지더라고요. 또 해외를 담당한 어떤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섭섭한 사람이 나오죠. 저도 해외를 담당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하다가 이 계좌가 해외에 있는 게 튀어나왔을 때 자기가 관리하다가 들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큰 덩어리 돈. 지금 100억 이런 거 말고. 100억 작은 건 껌값이죠. 완전 껌값이죠. 아니, 엄청나잖아요. 공과금. 그러니까 보시면 MB가 돈 관리도 잘못했지만 인간 관리도 잘못했고 친척 관리도 잘못한 거예요. 보면 정두원 분 같은 분. 얼마나 서울 부시장 하면서 MB 대통령 되는데 공신이에요. 절대 공신이죠. 절대 공신. 김희중 비서관. 국회의원 할 때부터 쭉 데리고 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장하게 하기 때문에 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다. 또 나는 한국당 고향반들 홍준표 대표가 이것은 6.13 선거를 의식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왜 거기에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MB 구속해라 하는 게 80%인데 사람 8명 중에 8명이 구속하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나오는데 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 도움방이 전혀 안 되는 말을 해요. 다 안 되죠. 6.13 선거에 MB 보호했다가 잘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흥분하셔서 마이크를 너무 멀리 떠나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면 저렇게 멋있어요. 그분은 자꾸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저렇게 전흥아들이 정치 하나 했어요. 전흥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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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지금 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수자한테.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북. 김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홍준표, 아베였어요. 그런데 아베는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국당하고 바미당이 반대를 하고. 또 MB 저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당. 바미당은 조금 아리송하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정당이 우리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미당은 소식을 좀 아실 테니까. 과거에. 거기 알아서 뭐예요. 잘 될 일이 없는데 그거 뭐 알아봐요. 뭐 저만 아프죠. 좀 시끄럽대요. 아무튼. 그래요? 네. 시끄러운 건 아니겠지. 뭐 큰 뉴스는 아니지만 작은 뉴스로.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잘 서로 합의 맞지는 않나 보던데요. 그건 맞지 않죠. 맞지 않죠.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조용한 당이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취하니까. 하여튼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다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도 자꾸 소외되면 또 거기에 생각이 맞아 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그래요. 박주선 공동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공동얼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정치적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잘못 판단한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곧 지도부로 간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 간백은 선거대책위원장이랄지 서울시장 후보랄지 하면 안철수, 유승민, 박주선. 카메라가 누구를 비치겠어요? 박주선 대표는 얼굴을 비치지도 않을 텐데 왜 거기 가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계산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돌아올 거예요. 항상 아시는 말씀 돌아올 거예요. 저는 제일 이해가,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갔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박주선 대표였어요. 저기서 저 대표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대표로 봐줄 거라고 저렇게 대표라고 하고 갔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가 솔직히 제안했어요. 당대표를 맡아라. 왜냐하면 박정천,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또 당대표를 다 한 번씩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주선 의원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냐 했더니 안 하고 그쪽 가서 공동대표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 안 되면 우리는 좋아요.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정의당하고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상당히 돼가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세게 명분을 막 만들어가대요. 들어오는 게 막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내나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소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사실 저는 정의당과 원내교섭단체를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더니 그냥 뭐 박지원이 유일하게 반대한다. 그러는데 요즘 좀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럼죠. 되죠. 물론 뭐 서로 다른 당이니까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원들 투표나 당원 구성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의사결정권을...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호남평화당하고는 경쟁을 한다. 뭐 우리하고는 다름다 하는데 의뢰의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이나 전쟁이나 휴전 합치기 전에는 한 발씩 나눈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미국에서 얼마나 올해에는 끝까지 내놓지 않으면 압박 제재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꼭 김어준 공장장 같은 생각이죠. 그렇게 짧은 생각은 그렇게 잘 몰라요. 누구 갔다 해야 알아요. 근데 이제 언론들이 그걸 완전히 몰라서라기보다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잘 안 돼. 그게 잘 돼버리면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요. 북한... 아베가 북한으로 먹고 산 것 이상으로 북한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데요. 남한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 좋아져 버리면 어디 기댑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양분화되니까 국력 낭비도 많고 남남 갈등이 있지만 역지사제하면 좋습니다. 보수는 저렇게 홍준표 대표처럼 무조건 반대하고 비핵화 안 하면 만나지도 마라. 비핵화 시키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고 보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철저히 잘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죠. 조심하면서 잘해라. 이렇게는 얘기죠. 해방이 안 된다가 뭡니까 이게. 저도 대북특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꼴통보수들이 얼마나 반대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북한 송옥영 특사가 저한테도 그래요. 남조선만 꼴통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조선에도 꼴통보수가 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반대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군부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북한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군부가 얼마나 강경하게 버티냐고요. 군부도 대결이 존재해야.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군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살죠. 그래서 다 어느 사회에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걸 잘 역지사지해서 활용하면 협상력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구상에서 홍아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베도 들어오고 홍유밖이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오늘?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철저히 동맹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 신임 국무장관이 CIA 국장 때 서훈 국정원장과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실무자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완전히 드림팀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기조를 한미 신뢰, 한미 공조 이 기조를 가지고 남북정상회담도 북미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바라고 있는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은 북한이 이익이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올해 많은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60년, 70년 안 되든 한 걸 멀어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트럼프가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것은 트럼프가 결정이에요. 북한은 김정은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잡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인내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운전하도록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문주당, 아니죠.